만트럭버스코리아가 조기 폐차 지원 프로모션을 전 차종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보유 트럭 제조사와 배출가스 등급에 관계없이 기존 트럭을 폐차하고 신차로 만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차종에 관계없이 600만원의 지원금액을 제공합니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 노후경유차 지원 대상 고객인 경우 배출가스 4등급 기준 덤프트럭 최대 1억원, 트랙터 및 대형 카고트럭 최대 7,800만원, 중형트럭 최대 2,400만원, 중소형트럭 최대 1,600만원까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경부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금은 차종 및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상의하며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에서 구매 가능한 만트럭의 뉴맨 TG 시리즈는 독일 프리미어 브랜드맨의 기술이 집약된 대표 라인업인데요. 2021년 국내 정식 론칭 이후 프리미엄 사양을 희망하는 한국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만트럭의 국내 판매량 상승을 견인해왔습니다. 뉴맨 TG 시리즈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700여 명의 실제 운전자들의 피드백을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디지털화를 통한 운전자 편의 극대화로 최고의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에어서스펜션 방식의 운전석 컴포트 시트는 장시간 운전 시에도 안락함을 제공하며 조수석 시트는 다양한 형태로 조작이 가능해 실내 공간의 활용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또한 운전석의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직관적으로 설계된 다기능 스티어링 휠이 위치에 편안하고 안전하여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트럭 버스 코리아 세일즈 총괄 에블린 카세일 부사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기 시행한 이번 프로모션과 더불어 앞으로도 만트럭은 친환경 상용차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겠다라며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 프로모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만트럭 공식 콜센터 및 전국 판매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은 차종 관계없이 600만원 지원 만트럭 조기 폐차 지원 프로모션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